그리스 발 악재로 뉴욕과 유럽의 주가가 폭락했지만 코스피는 1890선을 지키며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정민기 기자입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했다는 소식에 뉴욕과 유럽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 씨도 장 초반 코스피가 4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1859까지 내려가는 등 다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매도에 나섰던 개인이 기관과 함께 매수로 돌아서며 낙폭을 줄여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1.62포인트 0.61% 하락한 1898.01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뉴욕이 2.5%, 독일과 프랑스가 5% 이상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입니다. 코스닥은 493.49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급등하며 1,130원 선을 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되찾아 7원 80전 오른 1,121원 80전의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주요정시는 일본이 2% 이상 하락했고 대만도 0.3%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1.5% 안팎 상승했습니다. CBS 뉴스 정민기입니다. 신 ön장 기관으로 강조미는 어디로onds dela 고고했습니다. 업그레이드 고 오 요